전주시가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재요청했습니다. 전주시는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. 전주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건의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토부는 연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할 전망입니다.